1부 8위 모카악기 모카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서버인 전문점 모카악기 전문점입니다. 오늘은 올모리아 색소폰 아티스트 노현우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국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마우스피스를 가지고 고풍이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싼 악기를 가지고 마우스피스 좋은 것을 넣어서 소리를 아주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135만원짜리 폴모리아 엘토 색소폰 메이딩 타이완 대만에서 만들어지는 180 엘토 150만원짜리를 세일해서 135만원을 요새 팔고 있습니다. 135만원짜리 제품에다가 마우스피스 53만원짜리를 띄우고 아주 소리가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봐야 금액이 188만원입니다. 188만원을 세팅했을 때 놀라운 소리가 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색소폰 가족 여러분 주변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게 되면 물론 예산이 부족한 적에는 135만원짜리 마우스피스에다가 번들피스 하시면 됩니다. 180 제품 세일해서 135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정말 입문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좋아하시는 이런 제품들을 쓰시면서 의외로 마우스피스 좀 괜찮은 거 이렇게 세팅시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오인, 디오인 회사에서 나오는 엘토 마우스피스 하그룹은 뉴욕프로스 55만원짜리를 세팅하니까 아이고마 시중에 250만원짜리 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우스피스는 소재에 따라서 가격이 증차만별이기 때문에 번들피스를 가지고 붉은 소리가 좋습니다. 소리가 좋은데 시중에 135만원 카면 다들 그러한 가격이 많습니다만 가성비가 뛰어난 오늘모레에서 나오는 180 제품은 올모레에서 나오는 180 제품은 정말 품질이 좋고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색스폰 외나 여러분들이 250만원짜리 품질을 넘어 오시는 분들에게 135만원에다가 디오인 피스 53만원짜리 세팅해서 188만원을 가지고서 250만원짜리 즐겨라. 이것이 오늘의 파두고요. 폴모리아 엘토 135만원짜리. 여기에다가 디오인 마우스피스 뉴욕 브로스 뉴욕 브로스를 세팅을 하게 되면 정말 한 250만원짜리 정도에 대한 음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연호 선생님을 보시게 되는데 노선생님 135만원짜리에다가 55만원 세팅을 하면 200만원이 안되는 188만원인데 이 188만원짜리 제품이 정말 250만원 넘어가는 소리가 나는지 한번 노선생님께서 스케일도 좀 해 봐주시고 이어서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추억의 소장곡도 한 1절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부탁드리면서 이 스케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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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